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락에서 소방설비기사 필기분야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2024년 필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방설비기사 일단 필기시험을 보실 거라고 이제 합격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소방설비기사 시험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총 과목 수는 이렇게 4과목이 있습니다 소방원론, 유체역학, 법규 그리고 시설구조 및 원리 이렇게 4과목이 있고요 각 과목마다 20문제씩 총 8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시험시간은 120분 이렇게 되죠 자 근데요 우리가 한 과목 보고 한 과목 보고 한 과목 보고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80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120분 동안 풀 수 있게 이렇게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현재는 CBT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자 CBT 방식이 뭐냐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게 만드는 방식이죠 자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 그러면은 분명히 계산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자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종이를 주고 있어요 그 종이에다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제 정답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CBT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보시고 나면은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격이 되느냐 4과목 합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면 불합격 아무리 평균이 60점이 넘어도 40점 미만인 과목이 이 4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은 불합격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기사 시험 산업기사 시험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기계 분야 필기 합격률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22년, 23년, 2개년 치 정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봤더니만 합격률 23년 어떤가요? 45.6% 22년도에는요? 46.5% 아 거의 45% 정도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도 도전하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합격률이죠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필기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실기는 좀 더 합격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필기는 합격률이 괜찮다 여러분들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은 필기는 합격했는데 나 실기는 합격 못했어요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 근데 왜 그러느냐 필기는 합격을 했습니다 자 필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기출문제들 반복해서 보면은 똑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기로 넘어가면요 실기는 계산문제고 주간식이고 실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느끼시죠 자 근데요 필기 때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조금만 잘 해놓으시고 준비하시면요 조금 더 실기 때 수월하게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격률이 45%이기 때문에 도전해 볼만하다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뭘까요? 당연히 합격이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고 했죠? 자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지만 가능하다 물론 꽈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60점으로 했을 때 총 4과목 80문제 중에서 몇 개 이상 맞아야 돼요? 48개 이상 맞으면 합격이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48개를 맞아야 되는데 그 맞을 때도 어때요? 과목별로 골고루 맞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꽈락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4과목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합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원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방원론 우리가 흔히 소방학 개론 우리 화재나 소방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내 화재의 양상 같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 과목이죠 물론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요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강의 들으신 분들 시험 보시고 후기 남겨주신 거 보면요 보통 18개 19개 조금 못하신 분들 17개 16개 그 정도 맞습니다 반드시 평균 60점 이상을 위해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야 하는 과목입니다 나온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알면 조금 다르게 나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이상을 여러분들 목표로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방 유체 역학입니다 실제로 시험을 한번 보시고 떨어졌던 분들 왜 떨어졌어요? 유체 역학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얘는 과락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계산 문제들이 나와요 공식도 외워야 되고요 그때그때 맞는 것들을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공식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과락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요 이 소방 유체 역학에서는 일부 개념들이 실기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는 1, 2, 3, 4번 중에 고를 수 있을 정도만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실기시험은 어때요? 그거에 대한 풀이 과정과 답이 완벽하게 맞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필기를 공부할 때부터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될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는요 20문제 중에 8문제 이상 맞아야 됩니다 자 8문제라고 하면요 몇 점이에요? 한 문제당 5점이기 때문에 40점이에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과락을 면하자 과락을 면하자 됐습니까? 이게 가장 목표입니다 목표 실제로 내가 공대를 나왔고 이쪽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어 소방 유체는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과목입니다 소방관계 법규 법규 의외로 법규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맞냐 왜 맞냐 이게 글로 다 나오기 때문에 가독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법이 계속 바뀌었어 나 옛날에 공부한 법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 소방은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면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최신 법령에 맞게 내가 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옛날 문제집 갖고 계시더라도 최근 강의를 들으신 후에 그 법령이 현재 법령과 맞는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옛날 기출 문제 7개년치 10개년치만 풀 거야 라고 접근하게 되면 현재 법과 맞지 않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법규가 조금 쉬운 건 뭐냐면요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 나와요 문제를 출제하기 쉬운 부분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의 문제는 개념은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씩 변형돼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다 은근히 처음에 접근은 어렵지만 하다 보면은 득점이 잘 나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목표는 15점 이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맞으시는 분들은 16개 17개 나오는데요 보통 15개 아니면 14개 정도에서 요거를 득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 및 구조원리 보겠습니다 시설 및 구조원리 네 번째 과목이고 배우락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이 시설 및 구조원리는 우리가 지금 화재안전기술기준, 화재안전 그쪽에서 옛날에는 화재안전기준이라고 했던 거죠 거기에 있는 기계 분야 내용들이 출제되는 분야입니다 법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소방법, 그 다음에 공사업법, 시설법, 화재해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분야가 3번 소방관계법규고요 여기는 화재안전, 시설기준, 그 다음에 기술기준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소방관련된 기술관련된 시설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기준과 원리들이 얘는 실기시험과 직결됩니다 실기시험과 직결돼요 여기서 잘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해놓으신다면 실기를 보실 때 그 이론을 바탕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수월해지죠 거의 실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 4번 시설구조 및 원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유체역학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목표는 20문제 중에서 14점 이상 맞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4과목인 시설 및 구조 원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얘가 꽈락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복부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과목은 확실히 공부를 해놓으셔야지만 실기에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4과목 중에서 가장 신경 쓰여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 4과목 20문제씩 80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제가 목표로 했던 개수들을 득점 목표 개수들을 적어봤습니다 원로는 18문제 유체 8문제 관련 법규 15문제 시설 구조 원리 14문제 합쳐 보니까 55문제네요 55문제 그럼 80문제 중에 우리는 48문제만 맞으면 합격이다 라고 했는데 충분히 55문제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최소로 잡으시고 이거보다 더 많이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소방설비 기사 모든 기사가 그렇겠지만 소방설비 기사는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문제은행식이에요 기존에 낸 문제들이 계속 계속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CBT로 가면서 내 옆사람이 보는 문제와 내가 보는 문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출문제를 폭넓게 7개년, 10개년 시식 보시는 게 중요하다 저희 강의에는 기출문제들 풀이들이 다 같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32문제를 틀려도 되는 여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48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렇죠? 32문제의 여유가 있어요 이 32문제의 여유가 있다는 뜻은 여러분들 공부를 설렁설렁 해라 해라 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 뭔가요? 너무나 내가 이해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라 넘어가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합격률이 45%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은 제껴두고 그냥 그 문제는 답을 외우는 형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외에 필수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들은 아 얘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암기 그렇죠?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까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32문제의 여유가에서는 내가 제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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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어때요? 유체 역학에서만 다 제끼었어 뭐예요? 꽈락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골고루 분포돼서 골고루 분포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개념들은 일부 포기하고 가셔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55개 맞자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48개로 가면 타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5문제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한 평균이 68.75점 나옵니다 60점 이상이니까 합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방설비기사 필기분야는 합격하실 수 있다 저희 배우락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소방설비기사 필기분야 기계분야 필기 제가 합격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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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